아줌마, 학교 갔다 왔어? 네 사실 오늘 축구샵 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못하고 왔어요 왜? 할아버지 어디 아프셔? 아니요, 누나 올 때까지 할아버지 지켜야 해요 다순이가 잠가둔 거야? 할아버지가 자꾸 사고치면 아빠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줌마, 아빠 무서워요 아줌마 있잖아 다시 얘한테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열쇠는 누나가 가져갔어? 아니요 여기요 여기 할아버지 뭐해? 할아버지, 이게 다 뭐예요? 유언장? 이 집을 송 보미에게 상속한다 보미가 지켜준다 다순이, 다식이 지켜준다 아줌마, 유언장은 뭐예요? 할아버지, 이제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하지마, 하지마 지켜준다, 지 우리 다순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, 나 봐요 이게 다 뭐예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언장을 왜 써요? 이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킬게 왜요, 할아버지? 어떻게? 할아버지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